안녕하세요 리안이치미생활의 리안입니다 아 영상 오랜만에 찍네요 제가 요즘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할게 없으니까 마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학원에서 스티커 100개 모아서 받아온 마술세트고요 그 종류가 6가지인데 제가 아까 일단 뜯어봤고 이거 말고도 저 집에 지금 이 마술주머니랑 그리고 이 신호등마술 신호등마술이랑 신호등마술이랑 그 카드마술이 있는데 일단 어딨는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마술천말 이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내면 카드가 많이 있는데 이 카드마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랑 제가 제가 지금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이제 이거는 딱 걸리는 마술 이거랑 이제 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멈췄다가 할게요 자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마술은 이 링마술 두 번째 마술은 이 카드마술 근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카드 한게 골라가지고 그 카드를 맞추는 건데 카드마술 세 번째 마술은 이거 이 동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하면은 있는 마술 그리고 이거는 피자마술 피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동전이 생기는데요 다섯 번째는 순간이동 마술 여섯 번째는 공이 생기는 마술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하기는 좀 많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은 알려주는 거고 다음 편에 보시면 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